아 이따 성질도 급하시다. 네네네. 아유. 안녕하십니까? 군의의 명물 김순옥입니다. 아 그래요? 아유 참 본인을 찾아온 종혜들다. 근데 볼떡이 가지고 나오셨어? 아빠한테 술대전하고 싶어가지고 돼지 건네로 만든 단반지 가졌다니까. 뭐 왜 가졌다고? 돼지 건네로 만든 동남중. 어 돼지 건네로 만든 동남중? 어. 아유 어쩌면 둘이 남매 같노? 아이고 닮았다. 아빠야. 그래 돼지 건네로는 몸에 뭐가 좋은데? 당뇨에 좋고. 당뇨에 좋고? 오빠 화장실 잘 가나? 응? 화장실 잘 가나? 화장실? 응. 화장실 다른데 멋지 않다. 그래. 그럼 이거 몸에는 추운 난다 이거. 이거 보고 시원하다 이거. 응. 또 한 가지 또 있다 이거. 또 또 뭐 있는데. 그거. 오빠한테 여보이 추운 거. 요거 참 모르는 게 돼. 오빠야 30년 넘기다가 아 못 났다며. 응. 요거 몸은 아 나와서 배가 쩍쩍해진다 이거. 요거 몸아? 응. 아가 나와서 배가 탁 트거라. 어? 응. 뜨거운 날씨는. 아니 그렇게. 나한테 해당되는 일이네. 아무엇. 엄마야. 밥건. 안단래. 엄마요. 뜨거운 시원 오오오오오. 아빠야 나이기 나. 응? 봐라 봐라 내 대단을 기대 해봐라. 사단들이 건네이고. 세단을 미사하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. 응. 근데 왜 덜 이렇게 나오노? 덜이 왔잖아. 이상하다. 아니다. 배가 덜 올라가는 것 같다. 야하다. 좀 이상하면 들어간다. 변비에도 덥고 다른도 덥고 고기야 조기라. 야 개치감자가 그래 좋네. 대빵 큰 대추. 대추라? 응. 아까말이라 대추 장롱 조합에서 그 총무님이 이어가왔더라. 이거는 노아가 안지 오빠야 여덟 살 텐데 이거 무마. 응? 뭐라고? 오빠야 대추 무면은 여덟 살 텐데. 여덟 살 된다고? 다리미를 쫙 당기는 주름 따옹이 된다 이거. 어? 그런 낙동국이? 그러라. 그럼 그 군이 대추에 대리미가 또 붙었네? 응. 노래도 그렇게 아기고 저런지 모르겠네. 무슨 노래 하시게? 초혼. 아 초혼? 응. 아직 그래야 되나? 하하하하하. 얼굴에 관렁이 많은데 좀 늦었다. 그래. 호호호. 흔들어 드립니다. 고ünkü. 안녕. 고ünkü. 호호호. 고待. 고 nouns. 고늉. 고단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그러면서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